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제 뉴질랜드에서 계속해서 강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진이 발생하고 있고요. 어제 8.1, 7.4, 7.3, 6.9 계속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죠. 뉴질랜드는 환대평양지산인데 불의고리이고 일본에 영향을 주는 곳인데 일본에 또 오늘 새벽 2시 19분 46초에 일본 화산섬 볼케이너 아일랜드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86번째 지진입니다. 일본에는. 1월 이후로요.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본인이 돈이 없는 걸 나라님이 어떻게 해줄 수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사실 본인에게 임명은 제천입니다.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이 어떻게 누가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본인이 죽을 운명이 있다면 사실 그거는 죽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누가 살릴 수 없는 방법은 없어요. 이 재난도 우리 인간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 당장 한 시간 뒤에 일본에 10.0의 지진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게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죽음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서 얘기를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 어차피 지진이라는 것은 이 작은 어떤 부상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더군다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메가 지진으로 거대 지진이 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은 좀 왠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진이 발생한 곳은 여기입니다 화산섬 이 화산섬 같은 경우는 동일본 대지진 죄송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6개월 전에 그 지진학자분께서 그분이 화산섬의 지진파를 가지고서 동일본 대지진이 혼식에서 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예측하셨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오늘도 아까 이거 화산섬 나가지고 지진 지진 팔 좀 봤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이 왜 이 혼슈에서 일본에서 지진 날 거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측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전간에 났으니까 호주의 기상예보관 그분은 크라이스처치 호주의 지진 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곧 일본에서 지진 날 것이다 환대평양 조선도 조심해야 된다고 파이널 워닝을 최종 경고를 한 거 그분은 기존에 이제 일본에서 여기 뉴질랜드에서 7.06.38 지진이 나고 막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어이구 뭔가 이상하다 그 당시에 또 2010년도에 여러 가지 막 데이터를 봤겠죠 뭐 그 아이슬란드에 뭐 헤이아크 알라요클 화산이 폭발해서 뭐 유럽이 다 셧다운돼 가지고 항공노선 다 셧다운돼 알레스카 경제에 마비되고 뭐 2010년도에 막 사쿠라지마 화산 폭발하고 그 다음에 그 그 가고시마 저기 저기 어디죠 큐시 가고시마에 막 화산들 막 폭발하고 그 다음에 막 중소형 화산들 폭발해 가지고 막 일본 정부에서 막 마그마들 막 조사한다고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막 그 저기 뉴스 미디어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본인이 또 체크를 했겠죠 화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을 했겠죠 기상예보관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겠죠 아이가 뭔가 일본에서 그니까 그런 상황을 다 하나하나 자료를 가지고서 판단했을 겁니다 그 호주의 기상예보관 그분은 그니까 뭐 2010년도 당시에 지신나기 몇 개월 전에 그분이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호주에 우리 저기 뉴질랜드에 지금 7.06.3 났고 그 다음에 그 기상 상황도 지금 이상하다 중국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디죠 저기 그 저기 이상했던 것이 또 그 당시에 아까 일본에 사쿠라지 막 화산 폭발하고 막 그 뭐 뭐 그 큐슈 가고시마 쪽이 이상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큰 화산들이 이렇게 그 터지고 일본에 자쿠라지 막 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갑자기 일본이 너무 큰 화산들이 계속 막 연쇄 폭발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 그 같은 한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뉴질랜드에서 우리가 지금 7.06.3을 때렸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을 그 아일레스카에 이게 아이슬란드에 그 지구온난화라든지 그 화산 활동이 가속화되면서 빙하가 급격히 붕괴가 되고 대형 화산들이 터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헤이아크 알라요쿨 화산도 터져가지고 지금 그 유럽이 지금 셧다운 됐죠 유럽에 항공 노선도 나죠 그런다 그냥 그 셧다운 돼서 항공이 좀 움직이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막 이런 상황들 여러가지 상황들이 막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알래스카에도 막 지이 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아 이게 일본에서 지이 나지 않을까라고 그분이 예측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맞춘 겁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도 역시 모든 데이터들이 일본에 조만간 지진이 날 것이다 그것도 아주 대규모의 10.0 정도의 아주 일본이 가라앉을 정도의 지진이 날 것이다 이거죠 누가 봐도 지금 데이터는 작은 지진이 아니에요 과거에 동일본 대지진 9.1 그 정도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과거에 2011년 3월 11일 날 났던 동일본 대지진은 굉장히 작은 규모라고 느낄 정도로 어마어마한 초대형 대지진이 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안타까운 얘기를 또 계속 해야 되는데 화산섬 진상을 보면 지금 2021년 2월 15일부터 오늘 3월 5일까지의 화산섬의 상황들을 보면 일본에 지금 4.3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월 22일 날 5.0 그리고 27일 날 4.8 그 다음에 오늘 4.7 이렇게 지진이 있었습니다 제팬에 또 영향을 준 것은 여기 그 어디죠 여기 알래스카에서 알래스카에서 영향을 주고 있고 다음에 캘리포니아의 산안드레스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도 지금 산안드레스 단층이 착 터지면서 오리곤하고 지금 어디죠 네바다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간에 여기도 지금 브레고리로서 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고 캐나다도 지금 벤쿠버 쪽에 일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칠레에서 지금 6.7에 지나서 영향을 주고 있고 필리핀에서도 지금 7.0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어디죠 그 사우트 셔틀랜드 아일랜드 남극 세종 과학기지가 있는 킹 조지삼 있는데 여기죠 여기서 또 그때 그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다 영향을 지금 일본에 주고 있는 겁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지금 계속 지금 8.1 7.4 7.3 6.9 뭐 6.5 6.5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사우트 셔틀랜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남극 세종 과학기지가 있는 킹 조지삼이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도 8월 29일이었죠 8월 29일 날 처음 5.1이 났어요 8월 29일 날 5.1이 그것도 좀 작은 건 아니죠 5.1은 라고 나서 그리고서 10월 2일에 5.8 좀 커졌습니다 5.1에서 5.8 그 다음에 11월 7일 날 6.0 더 커졌죠 5.1에서 5.8에서 6.0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1월 23일 날 6.9 그리고 나서 올 1월 24일 날 7.0을 때린 겁니다 이 사우트 셔틀랜드에서 그러면서 재판에 또 영향을 준 겁니다 이 사우트 셔틀랜드에서 7.0의 지진이 나오면서 칠레 정부에서 그 쓰나미 대비해 가지고 남극 해안 대핀형을 내렸습니다 이게 다 칠레의 그 영향을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다 이 에어리어가 이 사우트 셔틀랜드 다 칠레에 그러니까 다 이 브레고리 환대평양 조산대 영향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로열티 아일랜드에서 여기 있죠 로열티 아일랜드 여기서도 또 영향을 줬습니다 7.7 이었습니다 계속해 가지고 지금 남태평양에서도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휘지라든지 통과 어제 바누아트는 6.1 이었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오늘 바누아트 6.1 이었습니다 바누아트 라이드도 지금 위험한 겁니다 바누아트 6.1 이고요 이렇게 지금 남태평양에서도 계속해 가지고 지금 사무아라든지 솔로몬 제도 계속해서 동일본 대지진 나오기 불과 하루 이틀 전에 그 솔로몬과 사무아에서도 지금 계속 지진이 엄청난 대지진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말 지금 상황은 일본에서 지진이 안 난다면 이상한 상황이에요 일본에서 대지진이 안 나는 게 지금 이상한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10.0의 대지진이 안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지금 돼버렸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전 세계의 지진이 다 일본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빨리 지진이 나기를 지금 모든 국가들이 페루 뭐 아르헨티나 뭐 콜롬비아 뭐 다 지금 베토리코 모든 국가들이 지금 일본에서 빨리 지진이 나길 바라고 있어요 북극에서도 지진이 났었죠 이틀 전에 남극 북극 할 거 없이 다 지금 지진이 나면서 코모노스프 해령에서 코모노스프 해령이라고 시베리아의 그 캐나다 북부에 엘즈미어 섬 엘즈미어 섬까지 이어지는 북극의 해저 산맥이 기준은 1800킬로미터인데 북극에서도 지금 지진이 났어요 지금 어떻게 그 어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이 지금 남극도 남극 빙산이 2월 27일 날 서울 여의도의 두 배 크기의 남극 빙산이 분리가 되고 지금 빙하가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빙하가 급격히 붕괴가 되는 이유는 지구의 온난화 때문이죠 그러면 지구의 온난화는 뭘 가속시킨다 고요 화산활동을 가속시킨 겁니다 온난화의 결국은 기후변화의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다 탄소 배출 부터 차기 전반적인 뭐 미세먼지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문제들이게요 인도네시아의 시나봉화선이 오전 11시에 3월 2일 날 이게 폭발했잖아요 2460미터에 높은 어떤 그 저기 이게 스마트라 섬 대지진이 있던 거위입니다 2004년 시나봉화산이 이게 붕괴가 폭발한 것도 이게 안 되겠면 이게 뉴질랜드에 어떤 영향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알리산열대 클리블랜드 화산 지금 알래스카에요 어느 하나만 가지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모든 게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가 새롭게 끼워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와 가지고 우리가 뭐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온난화 때문에 빙하는 이미 급격히 지금 붕괴되고 있고 이미 2월 27일 날 남극 빙산 불이 됐고 이미 빙하가 급격히 붕괴가 되면서 대형 화산은 터지고 있고 이제 와 가지고 우리가 뭐 갑자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남극에 사우스 셔틀랜드 아일랜드 남극 세전과학기지 팀 어디서면서 이미 7.0의 대지진이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남극은 이미 남극은 이미 셧다운 상태란 말이에요 북극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 대지진이 난다는 거는 이거는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만 드리고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하늘에 달렸습니다 인명은 제 책이나 한데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노력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왕 이렇게 대지진이 날 걸 알고 있는 상태니까 일본에 계시는 분들은 교민분들하고 유학생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최소한 호루라기 정도는 구매를 하세요 호루라기 구매하시고 그리고 그 위험지역 최소한의 위험지역에는 좀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는 게 그 다음에 대피할 곳을 어떻게 고지대로 대피를 해야 될 텐데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은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은 고지대로 이번에 뉴질랜드도 오늘 새벽에 고지대로 대피하라고 테레스 안에 방송에서 뉴질랜드 방송에서 자기가 대피할 곳을 미리 다 어렌지를 해가지고 준비해 놓으시고 어떤 지진이 났을 때에 비상연락만 다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지 대피해야 되는지 차량으로 움직여 가시면 안 되고 말씀드렸죠 자전거로는 대피할 수 없다는 거 쓰나미 바로 사망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속도를 따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독가에 대진이 날 경우에는 쓰나미 5분 뒤에 동일본 대진은 25분이었지만 독가에 대진은 5분이에요 5분만에 들이닥치는데 자전거를 어떻게 피하겠어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 최소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 노력을 다한다 정말로 지금 바로 10.0을 때릴 수가 있어요 지금 모든 데이터를 봤을 때 바로 10.0을 때릴 수가 있어요 당장 1시간 뒤에도 바로 10.0의 대지진을 때릴 수가 있는데 그 전에 한 번 하늘이 돕는다면 이건 하늘이 돕는답입니다 하늘이 돕는다면 10.0을 때리기 전에 한 번 정도는 한 7.0 정도의 지진을 때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6.5나 6.5에서 7.0대 그 정도의 지진을 한 번 정도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10.0의 대지진이 날 확률이 높지만 6.5에서 7.0 사이의 지진이 한 번 정도 발생한 후에 10.0이 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6.5에서 7.0의 지진이 났을 때 전진이 발전을 했을 때 바로 본진으로 10.0 때려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지만 그건 진짜 그냥 다 죽는 거지만 운 좋게 전진이 6.5에서 7.0 사이의 전진의 지진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대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대피하셔서 그럼 어디로 대피해야 되냐 일본을 떠날 수가 없는데 일본 내에서 그래도 그나마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제 방송을 쭉 보신 분이라면 일본에서 어디가 안전할지는 그나마 안전할지는 아실 겁니다 그곳을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전진이 한 번 더 발생을 하면 이번에 이제는 본진이 온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명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